자, 오늘은 초 대형견입니다. 초 대형견입니다. 근데 우리 많이 나왔잖아요, 대형견들. 많이 나왔는데 초 대형견이라고 하네요. 얼마나 그랬지? 앞에 그레이트가 붙어, 그레이트가. 그레이트 댕! 와, 예쁘다. 멋지다. 진짜 크다.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, 이쪽으로. 안녕하세요. 진짜 송아지 많아져. 송아지 많아져. 송아지만큼 큰 게 아니라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진짜 크다. 괜찮아요? 네. 뭐가요? 성격이요. 손을 모으게 되는. 손을 모으게 되는. 손을 모으게 되는. 크기 있네요. 이름이 뭔가요? 이름은 봉팔이고요. 이름은 봉팔이고요. 봉팔이, 아이고 봉팔이. 이름은 또 신숙하네요. 갑자기 봉팔이. 봉팔이. 이렇게 생긴 거는 이름이 제임스 이런 이름일 것 같은데. 봉팔이를. 왜 봉팔이에요? 어떻게 이렇게 지셨어요? 일단 무서울 것 같아서. 멋있는 이름 지금 약간. 친숙하게 지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잘 지었습니다. 봉팔이는 어느 나라 견종이에요? 독일 견종이라고 알고 있어요. 독일 견종. 독일 견종이라고 하는데. 좀 특이한 게 있어요. Great Dan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 Dane이 사실은 덴마크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. 큰 덴마크인이라는 뜻인데. 그런데 독일의 국경이기도 합니다. 아, 독일의 국경이고. 네.